담배 냄새 쩔어 주시는 숙소 이제 토익방화입니다 잘 잤나?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 존나 아프더라 다리 개 않나? 가자 자 이제 좀 주막히 일어나서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보통 운남의 아침은 미시엔집 밖에 없어요 그 쌀국수 보통 운남 쌀국수 하면은 꼬치하고 미시엔이 유명한데 여기는 그냥 대충 먹는 겁니다 얼쑤 먹을래? 쌀국수 하나인데 미시엔 보다 훨씬 낫구나 나는 상태를 보여 어머니 한 거 얼쑤? 난 거 얼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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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쑤이라고 운남에서만 먹을 수 있는 쌀국수가 있더라 구워치하고 미시엔은 곳곳에 다 파는데 얼쑤 얼쑤 얼쑤는 위에서 안파라 다른데서는 사이즈로 봐서는 양은 아닌 것 같고 소 같은데요 이걸 이렇게 그대로 방치를 해놨나? 어.. 나왔습니다 얼쑤 안에 적당히 넣어서 먹으면 돼요 족바도 좀 넣고 원래 맛으로 먹어보고 여기 티아오리아오는 나중에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괜찮죠? 얼쑤는 괜찮아 미시연보다 훨씬 낫다 얼쑤는 이제 덩어리로 된거죠 그것도 나중에 먹어보자 그것도 맛있습니다 참치 갖고 올까? 참치 참치 참치? 진다 이 육수가 그런거같아 고기 구는 것 같은데 되게 담백하고 맛있네 이렇게 먹으니까 그래서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침을 이렇게 섬유하니까 가볍고 좋더라 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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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조장 다장 진짜 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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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도 되게 맛있다 이거 되게 부들부들하게 잘 이렇게 니한테 안 맛있는데 있나? 솔직히 안 맛있는데 없지? 당연히 안 맛있는데 있지 셀껀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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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연히 셀껀나? 로션 안 발랐어 로션 안 가져와 니 로션 발랐나? 로션 받고 왔으니까 발랐지 역시 사람이네 춥다 좀 이따 다 먹고 자 이번에 고추기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풀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맛이 되게 진한 고기 국물 맛이 나요 그리고 그 미시아는 제가 별로 안좋아하는게 뚝뚝 끊기는 식감인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요 약간 찰기가 있어요 쌀국순도 불구하고 음 매콤함이 괜찮은데 제 맛에는 질이가 조금 더 많네요 아 순식간에 다 먹었어요 오래간만에 먹어서 그런지 맛있네 쌀국수류를 사실은 제가 베트남꺼 외에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데 오래간만에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배고파서 그랬나? 어제 꿀 안 땄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비 오는가 봐라 진하게 오네요 과연 어떤 걸 먹을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저 허면이 어디서 뭐냐? 오 이게 옥수수인가? 응 이거 망고 나무잖아 조그마한 거 아 저거? 이 조그마한 나문데도 망고가 저렇게 달려있네 여기는 파가 있네 양파가 뭐가 판대? 저게 양파잖아 아 저게 양파가? 양배추 있네 확실히 셰프랑 오니까 뭐 먹거리는 그냥 탁 고니까 안 해 이건 뭐고? 허브가? 디일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동네가 야채 가게 없어 다 그냥 키워가지고 뽑아가지고 불의 옥잠하잖아 불의 옥잠 우리 어릴 때 이거 많이 키웠는데 여기 물고기 살겠지? 있겠나? 있지 키울 것 같은데? 설마 이게 어항인가 혹시? 화난천조아 어? 어? 그래서 여기가 다재 어 그래서 뭐 이치 더더우 타봅니다 여기가 타러? 타러? 어 타러 타네 타러? 어 상 가자 오 약간 상 어 aye 한 번씩 해 주세요 아 난 kilogram 진짜 큰 timeframe 이런 건 여기 있는 건가요? 여기 있다면 여기 여기 있는 무슨 차에 침하 Lu? 총 70 kg 정도 호흡이 많아요 많아요 그런데 여기보다도 안은 높아요 그리고 사업하고 싶어요 저는 지금 같이 오전에 침하 이렇게 봄이 currency 여러분들은 한국은 한국이시지요? 나는 한국아인 입니다 이렇게 침하이긴 하네요 아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지금 20년 전? 20년 전 전학생님은? 우리 40년 전 전학생님은? 네, 다이저餐소스 넌? 저도 40년 전학생님은? 와, 사이 이렇게 못해 이렇게 못해 아, 사이 이거 다이저餐소스? 네, 다이저餐소스 지금 저희는 다이저餐소스? 뭐, 다이저餐소스?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맛있어 그렇죠? 네, 전체 생태의 생태입니다. 모든 것들은 전체 생태의 생태의 생태입니다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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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남아 간편해가지고 네, 동남아 양 ja, 네,nyaa 네, 전입ก συ조사회, 네. 아... 저의 생태한테 더 좋습니다. Friendsик고 estar lotile what is released? 지pt τα이를 더 이상해. 17년 정도 완 along Ergir 때 4년생이 좋습니다. 아... 당연하話 Storage 좋은 한국 음식은 어 롯 utilise. 맛있을 알 아 롯verage que 음식은 안 좋은 그래서iiii온 식 이것도 사 выглядит. 아... 아... 전부 지역은 윤희菜 윤희菜 저희는 윤희 지역은 동남아의 기호 그리고少수 민족이 더 많고 특히 우리의 이곳은 이곳은 띠西片 그리고 띠族이 더 많고 그래서 이곳은 띠族이 더 많아요 네 네 그리고 면이도 많아요 네 생각보다 진짜 맛있다. 소재도 없지. 소재도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저희도 먹으러 간다. 그 맛은 좀 더 맛있네요. 그 맛은 양식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그런데 이 영양은 양식이 많다. 네. 우리 영양의 음식들은 거의 다 먹지 않다. 우리나라의 음식들은 거의 다 먹지 않다. 음식들은 다 먹지 않다. 다 먹지 않다. 그리고 야채소 예정입니다. 만약에 신용한 재료는 물고기를 타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기상한 특수는? 요거는 오기조개? 네 특히 그게 어느새가 풀루어져야 English 그리고 우리의 생일은 bogeyes이 있어. 또 다른 것을 먹 peur에 있는 것은 즐거운한 분리 생이버가 불이 오기 때문에 2 반씩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 presidente. 교육이 내가 다 먹게 된다는 점? нет aquele 주먹은? 쇼고 6,7cm 정도 그리고 7cm 정도 쇼고 다진 곱게 그리고 다시 곱게 아~~ 이거 정말 맛있어 아, 정말? 네, 저는 화쇼로 아, 나중에 집에서 먹으면 좋겠다 어 화쇼로? 응 아이가 이렇게 잘 먹네요 이 넓은 창티를 만들고 아줌마가 혼자서 만들고 아이가 서빙을 하고 엄청 바빠요 근데 이거는 조차야 와 너무厲害 이게 무슨 로우야? 유로우와 조차야 아니요, 사주사 타스님 이래니와 여기 손님들이 다 직접 밥그릇이나 이런 것들도 가져다가 가고 여기 보니까 다 되게 가족적인 분위기예요 이게 다 이제 산조 음식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식사 시작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 들고 왔어요 고추장 고추장이 이게 있으면 진짜 마법이에요 뭐든지 다 맛있어져 고추장 밀키고 아, 슬아, 장차 한국 고추장 맛보시겠다고 뭐지? 뭐지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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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무슨 차이냐 이것은 수제차 이것은 예차 고사리 위에 처음 먹어요 그치? 이렇게 세 파란 고사리가 다 있네 고사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먹을 수 있어 음 그냥 소금이랑 기름에 볶아낸 맛입니다 이것은 조금 넣어봐 이거는 돼지고기하고 마늘 좀 볶은 건데 딱 예상했던 맛인데 맛있어요 어? 이것은 섬무야 이것은 반찬 이것은 반찬 이것은 반찬 이것은 반찬 자, 이건 곱창 튀김입니다 돼지 곱창이에요 동농하죠 이것도 역시 예상 가능한 맛 이것은 섬무차입니다 이것은 섬무차입니다 이가 약간 죽같이 이렇게 만든 건데 토토우니까 감자로 만든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맛일까 음 약간 짭짤하게 이게 감자가 은근히 어울립니다 뭔가 씹히고 야채가 씹히는데 굉장히 상쾌한 느낌 이거는 부추하고 소고기 부추 소고기입니다 맛은 다들 좀 비슷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 권지에 소세지랑 샹창이라는데 한번 먹어봅시다 음? 이거 어릴 때부터 소고기맛이 나는데 다 먹어봐 되게 신기해 음 맛있어? 맛있어 밥이랑 먹어야 자 자 지금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응 어디 가서 저거 싸우면 되지 저게 더럽다며 아니 그 정도는 아니다 저기다 그 정도는 아니다 가서 보고 와 보고 와 아 그래 그래 알았다 와 싸이 이 쭈어 내가 쭈어 얘 마 이 쒈 수 쒈야 나 쥐 쒈야 나 쥐 쒈 쥐 쒈 일곱 살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혼자서 숙제를 놔요 고마워 nos 아이가 잚어 저 여성도 저기요 네 오늘 왔어요 근데 여기 있음 쌤 nail 멈추니까 스태 ARSo autaried kład그리고 어으 Ferr maybe ps 아 too 아이 처음 뵌한 부분들인데 어르신들이 여유가 있는 것 같아 저 분들은 아주 샤오였네. 공장이 완전 변했습니다. 손님들이 바로 커피 마실 수 있게 요렇게 지금 다 해놨네요. 죄송합니다. 우와 어쩐지 요즘 돈 많아 보이더라. 엄청 좋은데도 잡아줍니다. 엄청 평화롭습니다. 커피 농장에서 하루를 보내고 지금 맛있는 것도 먹고 왔고 이제 온천을 갈 예정입니다. 이 동네 사람들만 가는 온천인데 입장료 5원입니다. 일단 가서 한번 볼게요. 그 자연에다가 그냥 칸막이만 해 놓고 만들어 놓은 온천이라는데 이 동네가 온천으로도 되게 유명하거든요. 아 나 목욕탕 가는데 비포장으로 갑니다. 환장하겠네. 이러니 여행객들이 올 수가 없지 이런 동네는. 지금 재밌는 게 이 계곡에 앞에 보면 큰 산 두 개가 있거든요. 그 사이에 있답니다. 그리고 이게 내비게이션이 찾을 수도 없고 안내 표지판도 없어 가지고 마을 사람들 아니면 갈 수 없는 그런 온천이에요. 별 독특한 경험을 다하죠. 아 여기가 마을 사람들 밖에 올 수 없는 이유가 있네. 이게 온천이랍니다 온천. 어이 대박이다. 수건도 직접 들고 가야 돼요. 자 가봅시다. 지금 우리 셰프님은 가 가지고 그냥 아 씨앗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온천이야. 뜨거운 물 콸콸 나온다 야. 울산 섬멸은 이놈NoW 물 물 엄청 말네. 끝났다. 왜? 옆으로 옷을 놓고 NC 옷을 놓고 온다고? 말 sweetheart 어 여기 걸어야지. 비가 오잖아. 그럼 빨개 벗고 가서 이제. 하하 날이 수еф해요. rtngrens растает 늘 déjà 아 섬아. 여기 원래 5원씩 봤는데 지금 사람 없어가지고 그냥 하면 됩니다. 오 야 물 엄청 깊다 와 다터다 아 그래? 오 대박이지 와 이게 남탕 여탕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탕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오 여긴 또 여탕이네 여탕은 상대적으로 깊이가 좀 낮고 남탕이 더 좋아 보인다 내가 봤을 땐 이 맛은 더 좋아 보인다 요 와이파이야 요 여기 와이파이도 있답니다 말도 안 돼 와 진짜 있어 진짜? 대박이다 와 진짜 올만하네 근데 왜 인연이 안 돼? 인간이 안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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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8개 와 이거 호텔에서 가져온 요거 쓰레파 다 보입니다 다시 나 오 오 가자 우와 난리도 아니고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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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근데 밑에 바닥이에요 아 바닥이 그거야 자갈이야 그냥 들어가 봅시다 하면 저리 이끼 거기야 이끼 많아 이끼가 많다고? 아 조심해야 되겠네 응 우와 오 오 죽인다 우와 오 오 죽입니다 이거 뭐 이런 데가 다 있노 오 야 이거 봐봐 다 원시사님 이거든요 요거 봐 우와 자 소감이 어떻습니까 와 첫 찌개네 첫 찌개네 첫 찌개 첫 찌개 지금 순풍입니다 이거 보내러 왔고요 이게 지금 두 통 중에 한 통은 이쪽 동네에 제가 보관하고 집에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 한 통은 먼저 보낼 겁니다 제가 사는 집으로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내고 나면은 일단 끝이 나고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요거 남은 거는 다시 저쪽으로 이제 올려보내면 됩니다 나 딴 하우스 잠깐만 딴 하우스 제가 다 왔다 자 이렇게 마무리 됐습니다 종료 그럼 지금 이제 모든 일을 이제 끝마치고 이제 복귀를 하는 길인데요 오늘 저녁은 이제 삼겹살 파티입니다 지금 곳곳에 이렇게 꽃이 피어있고 역시 와 우무좀 보세요 지금 되게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매년 여기 오는 게 참 좋습니다 이게 뭐 살라면 사실은 살기는 좀 힘든 동네에요 여기가 근데 또 요렇게 와가지고 한 번씩 케잉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싸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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